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 장민호가 mbn 트로트 서바이벌의 유일한 남측 mc로 공식 확정됐다. 단순한 경연이 아닌 다이나믹한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유명 가수는 물론 실력파 예능인이기도 한 장민호의 새로운 역할에 기대감을 표했다. 연예계와 가요계의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장민호가 이 프로그램의 mc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무명기간을 극복하고 2020년 미스터트롯 경연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압박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mc라는 역할은 리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참가자는 물론 관객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장민호는 친근한 성격과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참가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주자와 청취자 사이의 깊은 감정적 소통이 요구되는 장르인 트로트 음악에서는 장민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mc를 맡기 전 노래부터 연기까지 크고 작은 예능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그는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진행 능력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mc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장민호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세대의 청중을 쉽게 사로잡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를 지닌 가수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음악 경력 특히 트로트 음악에서의 성공은 그가 크고 충성스러운 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민호는 노래 외에도 자선활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숭고한 인간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역할을 통해 장민호가 가수뿐만 아니라 mc로서도 계속 빛을 바라며 트로트 서바이벌을 대성공시킬 것으로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뜻함과 성실함 타인과의 소통 능력은 그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장민호는 한국 연예계에 긍정적인 공헌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